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4대인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다메색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올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인이라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의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붙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씨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의 사올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올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올이 담의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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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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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을 할 정도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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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읽어보면 성령의 역사에 서서 말씀이 그 사람을 깨우쳐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택한 받은 은혜가 기록된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 뭐냐? 사명 주셨어요. 구원해 주시고 생명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택했다. 이 영적 의식까지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 받은 거 확실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도구로 돌아보세요. 이런 가문을. 여러분이 집안을 돌아보세요. 안 믿는 사람 우선적으로 직장 돌아보세요. 내가 왜 입장이 왔나? 직장이 구원의 교로 작정된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살리라고 만남을 주시는구나. 맨날 불신자들처럼 얼마 먹을까? 맨날 돈 언제나 내 유익 이런 계산하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니야. 전부 하나는 계획이 있어. 그래서 잠깐 만나더라도 버스 정류장에서 잠깐 만나더라도 차를 타고 갔는데 옆에 앉았다. 은행 갔는데 줄을 앉아있는데 옆에 앉았다. 복음을 전달하고 잠깐이라도 만나게 해줄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생명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 영적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식을 가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영적 성장이 확 일어납니다. 영적 성장.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뭐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가 다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은 복음 증가하는 사람은 집중합니다. 집중.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자기 현장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요. 그 입을 통해서 예수가 기도 되신다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죠. 저절로. 이것이 뭐요? 다른 것이 아니라 24. 24. 이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이런 삶 속의 25 영혼의 작품을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응답 25. 응답 25. 응답 25. 응답 25. 이건 우리 25는 우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여러분이 책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영계 전 성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영계를 불러주셔서 237 나라 5천 명 복무하여 쓰임 받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다 보니까 어제 다 해놨어요. 237 장로들을 전부 다 여러분 직접 뽑은 명단이 쫙 저 벽에 다 붙여있어요. 코드까지 다 있어가지고 탁 찍으면 그냥 그 나라에 대해서 정보가 다 나오도록 정보 시설을 지금 옆에 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구원받는 것도 감사한데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책임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환할 수 있는 성교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걸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2023년 내게 주신 직분. 직분이 축복이 통로여 직분이 종합적인 선물 세트인데 이 직분을 통해서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이런 체험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다. 이런 영적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 내가 우연히 내가 불교 갈까? 천주교 갈까? 기독교 갈까 하다가 그냥 기독교 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그릇이다. 그런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내게 주신 이 미션 실현을 통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촐독 축복 받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변화된 박해자 사올입니다. 1, 2절 봅니다. 사올의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지상에게 가서 다메식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서대반의 순교로 인하여 촉발된 이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을 움츠리게 하지 못했고 오히려 이 박해가 각 지역과 각 나라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박해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다메식에도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늘어났습니다. 핍박을 하니까 늘어났다고. 여러분 6.25 전쟁이라야 우리나라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평양의 예루살렘, 야시아의 예루살렘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유명한 부사들이 유명한 주의종들이 거의 다 아시는데 복음을 안전하게 흩어버렸죠. 부산 자가치까지 다 흩어버렸죠. 흩어버리니까 복음이 확 확산된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까지 하면 하나는 전쟁이 이렇게 흩어버려. 복음 안전감, 핍박, 바퀴를 통해서 흩어버려. 복음을 전까지 확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다메식, 다메식이 어디냐 막인한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지형은요.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성지주의로 가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심지어 그 장소 다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지금 시리아 전쟁 나고 있잖아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다마스쿠스가 다메식이에요. 발음 또 같잖아요. 옛날에는 다메식이 있는데 지금 다마스쿠스. 그 자리에 시리아의 수도 그 자리가 다메식이에요.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장소가 그 지금 말하는 다마스쿠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지금 그리를 재보면 250킬로입니다. 250킬로 떨어졌는데 이 도시는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 중에서 가장 큰 도시였어요. 로마가 전시세계를 다 장악했잖아요. 그런데 큰 도시였어요. 당시 다메식에는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없는 나라가 없었으니까 다 흩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30여 개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피신해 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피신해 가서 거기서 모여 보물 증개한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가만히 있지는 못하지요. 이것들이야. 그까지 가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보험을 증개해. 그래서 이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는 이 보호를 받으니 정신이 완전히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대지상에 가서 여러 회당에 들어갈 공문을 다 그렇게 받아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다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 받아가지고 그렇게 남자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다. 잡아오려고 다메식으로 향하여 그렇게 혈기 등등해서 간 것입니다. 3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식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이 한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러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비빵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니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의 인생을 180도로 변화시켜버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나는 장면이 다메식을 향해 가던 사울을 향해서 하늘의 빛이 쫙 비쳤어요. 4행전 26장에 보면 이 사울은 그 빛을 해보다 더 강한 빛이라고 했어요. 이 해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비치니까 그 빛이 얼마나 강했던지 사울이 그 자리에 팍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질 정도가 아니에요. 눈이 멀어 버렸어요. 너무 불이 강해서 빛이 강해서 그러면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을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비빵하냐 전에 성경에 비빵이 노점은 박해라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의 이 박해 대상은 단순히 예수 믿는 이 사람만 아니었어요. 근원적으로는 예수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를 향한 이 박해지요. 이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어요. 빛보다 강한 빛으로 인해서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앞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메색 시내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받았겠어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음성의 겉으로 완벽했던 자기네 삶이 자기 신학이, 자기의 율법이 모든 종교가 싹 다 신경 가시화까지 다 무너져버렸어요. 이렇게 틀린 열심이 많아요. 구원 없는 틀린 이단들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 하나님의 교회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믿는 신천지 이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없는 종교생활 열심이 특심이라 다메색 사건을 일으켜 이 신학적으로 뭐라 하느냐 사울의 회심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회심이라는 표현보다는 회개와 거듭남과 같은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회심이 가지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회심은 마음의 변화인 동시에 외적으로 나타나는 실제 생활의 변화 인격의 변화까지 포함됩니다. 생활 변화, 인격 변화 한마디로 옛 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새 틀을 갖추는 것이다. 본문에 이어지는 이 내용을 보면 사울이 얼마나 확실하게 회심했던지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70인 제자 아나니아의 팀사역을 통한 후에 팀사역을 딱 받고 나니까 즉시로 즉시로 해당해서 예수가 그도 되신다고 전파를 시작했어요. 즉시로 사람이요 성격이요 우유부다라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런 사람은 절대 쓰이 못 받아요. 뭐요? 즉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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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고 있는 거요. 듣는 사람들에다가 놀래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온 사람이 어떻게 180도 변해서 예수를 증가하느냐는 것입니다. 유연들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런 현장의 반응에 전혀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더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정언을 하면서 다메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이 되기 때문에 저 사울을 죽이자. 결사대가 조직될 정도로 그렇게 사울은 정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그냥 사울은 다메세계 체험 이후에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다여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이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처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일심저심 지속이에요. 뭐 다운됐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가 생겼다고 어려운 힘든 일이 생겼다고 딱 기가 죽어가지고 다운돼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가짜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환경 상관없이 나 너 상관없이 어떤 어떤 공격도 상관없이 계속 일심저심 지속한 게 특징이에요. 이 사울을 보세요. 순교하는 순간까지 일심저심 지속 한마디로 오직과 집중의 삶을 살았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뭐 저는 뭐 의논해보고 뭐 상담받아보고 그런 거 없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우리 신앙생활도요 박해자 사울 이것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간정을 여름할 때는 언제나 새신자나 불신자를 만나서 간정할 때는 BC AD를 딱 나눠야 돼요. 내가 예수가 그러한 사실 만나기 전 불신자 때나 종교생활 만나고 난 이후 AD 완전히 그걸 딱 나눠야 돼요. 바울이 언제나 간정을 그려야 합니다. 내가 다미색 사건 이전에는 부활하지 예수 만나기 전 내가 열심히 특심 율법주의자 바리세주의 바리세주의 두 이야기 하잖아요. 내 가문 또 내 학벌 대단했다. 쫙 과거 이랬는데 내가 부활하지 예수 만나고 다 배설물이다. 그걸 딱 바꾸잖아요. BC AD가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게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때 부흥 받았는지 아마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이래저래 흔들려가지고 갈등하고 믿는지 안 믿는지 기 스스로도 헷갈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직 답이 안 난 분들은요. 확신이 오는 분들은 영적 다메적 체험이 있겨야 좋으셔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본문 20절에 나온 표현에 답이 있어요. 바로 뭡니까? 적시로입니다. 적시로 실행하지 않으면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나중에 라는 가라지를 뿌립니다. 나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귀 시간은 내일이고 하나님 시간은 오늘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특징은 뭐야? 자꾸 미루요. 미루. 오늘만 날이냐 다음주도 하지 다음주도 있는데 오늘만 날이냐 계속 미룹니다. 죽을 때까지 미룹니다.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희미해집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다 기도 중에 깨달음이 왔다 말씀 중에 깨달음이 왔다 내 속에 감동이 왔다 하면 적시로입니다. 무슨 가족 회의를 합니까? 가족이 다 충만합니까? 회의하다가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적시로 그냥 적시로 인원은 없어요. 내 행편 니 행편 내가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적시로 실행입니다. 실행 그래서 살아왔어요. 저는 모태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난 이후에 정확하게 79년 9월 이후로 지금까지 주로 결정할 때 힘듭니다. 솔직히 결정을 하고 후회될 때도 많아요. 아이고 게다가 괜히 안다 해가지고 후회될 때 많아요. 그런데 이불은 먼저 고백해버립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라고 기도도 전도도 헌신도 하겠습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가 말했으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요. 왜 내가 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질려놓고 가능한지 질려놓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응답받았어요. 응답받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을 때 내 마음으로 딱 부딪혔을 때 깨달음이 왔을 때 즉시로 실행해요. 즉시로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저는 언제나 응답받고 하거든요. 누가 뭐 말도 의논해보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아 그렇구나. 뭐 사정없이 그냥 바로 실시 즉시로 즉각적 실행력과 함께 동전이 양면처럼 한 가지 더 있는데 영적 실행 효과가 생기는 그것이 뭐냐 무시로입니다. 무시로 즉시로와 무시로 동전이 양면이에요. 무시로 가수 나오나의 무시로가 아니에요. 기도의 무시로 기도 무시로 에베스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의 성경에는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무시로 하나님의 은약 붙잡은 24의 삶이 되어야 된다. 24의 이 삶에 우리의 수준과 환경을 초월하는 25 보잘 즉복이 다 임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영혼의 인생 작품을 만드는 삶을 사게 된다. 영혼의 모든 성도들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무시로 기도하고 적시로 실행하는 C V D RP 은약 인생 다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준비된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10절 봅니다. 그때 이 다메시에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건을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주님은 사올을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70인 제자를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아나니아에게 사실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4장역 9장에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사올만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도 하나님께 택한 바다 변화의 주욕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되었어요. 변화의 주욕으로 쓰임받는 그릇. 4장 22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다메시에게 사는 모든 유연들에게 뭐라요? 칭찬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제자였음을 사올통에 밝히고 있어요. 그만큼 확실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본문 11절 이후에 보면 아나니아가 기도 가운데 사올을 찾으러 가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많이 당황하죠. 굉장히 당황합니다. 당시 왜냐 박해자 이 사올 이 사람 악명이 높았어요. 대단했어요. 사올 세대반 죽인 앞장 선 사람 이고 지금 담회 속으로 온 이유도 예수님 사람을 잡기 위해서 대체사장에 전부다 결제를 받아가지고 왔당 달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갑니까? 지금 우리 잡아 죽이려는 사람입니다. 이때 주께서 아나니에게 가야 할 명분을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순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올을 이방세계의 보호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이 택한 그릇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 계획과 기대가 담긴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가 뭐요? 즉시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애매한 소리입니다. 주로 변명하는 기독교인들의 변명이 뭐냐 기도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합니다. 기도한 사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시 기도해야지. 변명하는 방법이 기도하겠 보겠습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적시로 하시면 적시로 적시로 사올을 찾아가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올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서시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적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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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는 사람 택한 사람 아니에요. 그 분야에 하나님 택한 사람 적시로입니다. 여러분 적시로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성인호 받아요. 자머리 맨날 굴리고 앞뒤 계산 다 하고 이런저런거 맨날 머리 굴리면 성인호 받아요. 수제자 이 베드로부터 이 바울 전부 다 스위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아주 심플합니다. 적시로 적시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고 그에게 예수 걸터위험으로 안수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그의 눈을 가르고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일어나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졌다. 그리고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으면서 이 팀상을 받는 것입니다. 팀상을 받았어요. 그 위에 적시로 예수 각 그리스도 라고 정언하는 그런 전도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요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참복음의 진리를 적시로 알고 전폐했느냐 중요한 겁니다. 아나니아의 팀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새가족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보신자에게 여러분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가족 담당 EBS 요원들은 말씀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는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70인 요원이에요. 메시지가 쫙 정리된 빌립처럼요. 이 서대반처럼 정리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사울이 누굽니까? 팀사회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의 팀사회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나니아는요. 사도 1장에 나타난 다섯 가지 복음의 핵심을 사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가 선지자 선지자 제사장 왕적 사명을 감당하신 그리소다. 이 선지자 왕이라는 말은요. 예수가 선지자 왕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이 선지자는 말은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리소인데 그리소한 말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끝난 사람이에요. 모든 문제 다 끝내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오해를 하고 스스로 착각을 해서 그렇지 예수 믿습니다. 이 말은 아 인생 문제 다 끝난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이 문제를 자꾸 만들어서 그렇지 끝났어요. 아멘 얼굴에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불만이 많습니까? 비교 열등으로 찌들려 있습니까? 우울해가지고 우울증이 빠져서 잠도 못 자고 스스로를 비하시기입니까? 사단에게 다 속은 거라면 사단 속상입니다. 속은 거란 말이요. 제가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속아가지고 열등으로 비교 오시기 차도 버스도 못 탔단 말이에요. 사람 쳐다보지도 못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그랬어요. 사단이 잡혀요. 예수 믿는데 괴단이에요. 괴단인데 그랬다니까요. 은사받고 방언도 하고 다 했었어요. 계속 속는다 말이에요. 계속 속인다 말이에요. 끝난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말했고 둘째는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신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살아계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람은 다 하나님 다 책임져져요. 내가 뭘 가지고 갈등하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너희 염려를 줄게 맡겨라. 아멘. 기도를 맡겨면 패스오버 맡겨버리면 돼요. 저는 그래서 살아요. 뭔지 상관없어요. 예수님 그러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되는 것을 보여줘서 미길 사항 없어요. 숙제 없어요. 책임진다는 걸 책임준다는 건데 세 번째는 뭐예요? 뭘 말했겠어요?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다. 지금 함께 계신다. 함께 계신다 지금. 구만리 정청에 쫙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묵상기도도 있어요. 입도 안 벌려요. 가만히 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멘. 전능자께서 다 알고 듣고 계시잖아요. 답답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안 답답할 때는 조연히 묵상기도 하고 다 들으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영어로 내 안에 같이 계십니다. 넷째로 우리를 땅 끝까지 보험을 증가할 정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정인을 보험 증가할 땅 끝까지 보험 증가할 정인으로 부르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영원히 보장된 미래를 말하지요. 영원히 보장됐다. 너는 영원히 보장됐다. 죽음 다 끝난 거다. 그 해결 다 됐다. 이런 참 소망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팀사역이죠. 지금 결국은 보험을 증가해야 될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너 보험을 증가해야 될 이유 근거 왜 보험을 전해야 되느냐 왜 성교를 해야 되느냐 왜 3.21조에서 보험을 증가해야 되느냐 그 팀사역 한 거예요. 아나니아의 팀사역이요. 진행되는 동안에 들으면서 이 똑똑한 사올이 말해요. 구약성경이 능통하지 않습니까? 능통한 사올이 쫙 들으면서 얼마나 답이 됐겠어요. 그 캐션들이 말해요. 들으면서 이야 그랬구나 그랬구나 제가 유목사님 팀합수 가면서 앉아가지고 딱 폼 잡고 앉아있었지만요. 자신은 교만했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호시고요. 다 인생 답을 접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 테델에서 십자가 다 이루었었단 말이 이 말이구나. 그날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 팀사역을 쫙 하니까요. 사올이 들으면서 말씀이 싹싹싹 싹 들어온거지요. 답이 된거지요. 그 답이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결론 나버렸어요. 그냥 팀사역 딱 받고 결론 나버렸어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불신앙이 팀사역은 잘 봤습니다. 하 집사님 장로님 누가 그렇다더라 저렇다더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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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각인됩니다. 각인됩니다. 사람 말은 기가 막히게 다 외웁니다. 각인되는데 설교는 하나도 뻥이야. 주차장에 나가면 다 잊어버려. 사단이 장난 아니고 그거 무엇이겠습니까? 성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두를 부르셔서 직분을 맡겼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영적 정체성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이 천명 소명 사명 이 의식을 가지고 언제부터 도전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와서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 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래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택한 그릇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 택한 그릇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아나니처럼 아나니처럼 멋지게 영적 존재함을 보여주는 영계의 전성도 되기를 질문을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유대인 신학자에 있던 아브라함 요소 헬셀이라는 사람은요. 현대인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 그랬어요. 메시지를 잃어버린 메신저 세상에 보낸받기는 했는데 내가 왜 세상에 왔는지 내가 구원받았기는 받았는데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집사가 장로가 그야말로 중지자가 됐는지 잃어버린 채 살고 있다. 그랬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붙잡고 살 때 그 삶이 파풀하게 되는데 사도 파울은 오늘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을 확실히 붙잡았기 때문에 다메색 사건 이후에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갈등도 없이 이방 현장을 파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목숨 걸고 그냥 목숨 걸고 예수님도 공생사회 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는데 모두 초점 맞추었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혀오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영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죽어도 다 살려내겠다 영생을 하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를 택하시니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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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나요 충達은 살리라고 내가 살고 있는데 아멘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라는데 그래서 교회적으로 3.21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택한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21조 3운동의 주역으로 다 쓰임 받으시기를 주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의 등 사명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신임 받는 천국보험 전파자가 되기하여 주옵사사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랄지라도 절대로 환경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택함의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사사 예수님 받들어 기도합니다 또 자리로 끄울 예수님의 감사합니다.